마님들의 즐거운 밤을 위한 야간쪼 사내들 서희가 한 무리의 의문의 사내들을 따라가 보니 어느 한 양반가의 집으로 사내무리가 모두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사내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했는데 어찌 저 집에는 사내 누비들이 넘쳐나는 것인가? 서희는 머릿속에 의문을 가지고 날렵하게 몸을 날려 눈이 띄지 않게 지붕으로 올라가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지붕 위에서 뜰 안을 바라보니 수십 명의 사내 누비들이 줄지어 서 있고 대가쯤 마나님들이 서로 수근거리더니 누비들을 선택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어디선가 다른 적 누비들을 수급하였나 보군 이런 시국에 저렇게 많은 누비들을 수급한 것을 보면 저 여인의 수원이 보통이 아니겠군 저 사내들이 멀쩡한 것을 보면 이미 돌림병은 지나가는 것인가? 아무튼 이곳에 무엇인가 수상한 느낌이 드니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자 밤이 되자 김대감댁에는 하나 둘 시 고울에 마님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마님들은 하나같이 쓰개치마를 이용해 얼굴 거의 가리고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반면 박대감댁 부인은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집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출시 가문 새댁 효련이 조심스럽게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한 박대감댁 부인이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새댁 지붕 위에서 집안의 사정을 정탐하고 있던 어색하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야간조 들라하여라 김대감댁 부인의 명에 다섯 명의 사내가 줄지와 별채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사내들은 제각기 개성 있는 얼굴에 다양한 체격들이었어요. 부인들의 입맛에 맞게 다양한 아이들을 준비했습니다. 각기 서로 다른 매력들을 갖추고 있으니 한 명씩 살펴보십시오. 한 사람씩 차례대로 입장하거라. 김대감댁 부인의 말이 떨어지자 꽃미남처럼 생긴 수려한 외모의 사내가 들어왔어요. 보시다시피 어디다 내어놓아도 빠지지 않는 아이입니다. 저 아이는 분디 출신이 천하지 않았던 아이지라 시의 정통하고 다정다감하고 말똥무하기 더할 나위 없는 아이지요. 저 아이는 부드럽기 시작하여 격하게 마무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다시 한 사내가 들어오는데 귀고리 장대하고 근육질의 사내가 들어왔어요. 저 아이는 생길 것과 같이 힘이 좋은 아이지라 하룻밤에 연속해서 몇 번이고 자리를 가질 수 있는 장기를 지니고 있지요. 다음 또 한 사내가 들어오는데 키가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는 사내가 들어왔어요. 저 아이의 장키는 보시다시피 장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 그것 또한 다리지 않습니다. 키가 크면 발이 큰 법이죠. 다음 이번엔 단수님에도 단단하고 다부진 체격의 사내가 들어왔어요. 이 아이의 장키는 지치지 않은 체력입니다. 보시기엔 키도 작고 볼품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일단 시작했다 하면 날이 밝아서야 끝이 나는 지구력이 뛰어난 아이올시다. 다음 한 사내가 얼굴을 들이밀고 들어오는데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도 험상궂은 것이 영 볼품이 없는 사내였어요. 창문 틈으로 상황을 엿보던 서희가 그저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생각하였어요. 아니 저자가 여기에 어찌 있는 곳이지? 탈업이라도 하였단 말인가?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서희에게 붙잡혀 월경선 관하에 갇혀있던 산적 장판술이었어요. 장판술이 들어오고 마님들이 기대에 크게 몸이 쳤는지 여기저기 수군대며 소란스러워지자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김대감댁 부인이 다급히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오늘 밤 대기시킨 야간쪽 누비들은 총 4명이었습니다만 급히 한 명 더 추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아이는 연륜도 있고 외모는 보잘것 없지만 특별한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품들도 들어오라 하여라 이어서 산적의 수화들이 쭈뼛거리며 따라 들어왔어요. 저 아이들이 함께 포함된 상품입니다. 혹시나 계실 다다익선의 묘미를 추구하시는 많임을 고려하여 준비한 아이들입니다. 저 아이들은 또한 푸박의 기술이 경지에 올랐다 하니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산적의 수화들은 갑자기 밧줄을 꺼내어 자신들의 두령의 몸을 순식간에 묶어 천장에 매달았어요. 이놈들아 이것이 무슨 짓이냐? 두령이 작은 목소리로 나무라자 수화들이 희덕거리며 대답하였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여기서 잘 모여서 간택이 되어야 도망칠 기회라도 얻을 것이 아닙니까? 그냥 입을 막아버리세. 수화 하나가 두령의 입에 자각까지 물리고 배롱대롱 매달려 있는 두령을 빙글빙글 돌려버렸어요. 산적들이 하는 짓을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던 부인이 애써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하는 짓이 아주 귀여운 아이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마님들의 표정들은 하나같이 냉담했고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착 가라앉았어요. 아, 아무래도 너희들은 안 되겠다. 모두 물러가거라. 자, 노비들의 임대료는 하루 3냥부터 시작합니다. 웃돈을 부르시는 분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니 이제 한 사람씩 경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요? 1번에 4냥? 저는 3번. 1번에 5냥? 마님들의 경매가 시작되었고 낙차를 받게 된 마님들은 각자의 노비를 이끌고 한바구 숨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야간 쪽 경매를 마친 김대간떡 부인이 노비를 수급해온 객주를 찾아가 따져물었어요. 이 객주, 어디서 저런 상품받치도 없는 시덥지 않은 놈들을 데려온 것이요? 오히려 경매의 질만 하락하지 않았소? 객주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표정하게 대답하였어요. 뭐, 보다 좋은 놈들이라 끼워서 어떻게 팔아버려 했던 것일 뿐이요. 내 생각이 짧았어. 저놈들은 그저 잡일이나 시키던가 하시오. 김대간떡 부인이 객주에게 물었어요. 그나저나 저런 쓸모없는 것들을 어디서 수급해온 것이요? 그것이 말이외다. 객주는 자신이 산적을 포획한 상황을 부인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였어요. 월경촌의 관하에 톡댄 두령과 수하들은 갇힌 그날부터 탈억을 준비하였어요. 두령은 신세를 한탄하며 서희에게 손도 못 써보고 패한 것을 가슴 아파하였어요. 이것이 무슨 꿀이란 말이냐. 천하의 장판술이 새파랗게 어린 포교놈 하나를 제압하지 못하고 이 조그마한 마을에 갇히고 말더니 내 명성이 그나큰 지옥이 되겠구나. 두령의 명성이 있긴 해서나 뭐라고 씨부리는 것이냐. 아닙니다요 두령. 그건 그렇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령. 제가 미리 탈억을 위해 준비해온 것이 있습니다. 두령은 놀란 눈으로 크게 기뻐하며 물었어요. 그것이 정말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요. 수하는 바지춤 깊숙한 곳에서 숟가락 하나를 꺼내 흔들어 보였어요. 황당하게 그곳을 바라보던 두령이 수하의 뒤통수를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이놈아. 그 작은 숟가락으로 언제 이곳을 파설 탈출을 한단 말이냐. 왜 때리십니까요. 숟가락 하나로 탈억을 못한다고 어찌 장담하십니까.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제가 땅을 팔 것이니 혹여라도 길이 뚫리면 그때 가서 다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두령은 바닥에 머리를 대고 벌렁 누우며 이야기했어요. 에라이. 어느 전년에 그곳으로 땅을 판단 말이냐. 네가 장터에서 마당극을 너무 본 것이라구나. 안심한 놈 같은 이라고. 두령이 구박에도 불구하고 수하들은 서로 의기를 투합하며 투지를 불태웠어요. 이보게. 우리들이 번갈아 땅을 파고 둘이서만 밖으로 나가세. 알았네. 그날부터 수하들은 번갈아 가며 쉬지 않고 감옥의 바닥을 숟가락으로 파내기 시작하였어요.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땅을 파내 녹초가 된 수하들이 어느새 사람 하나 들어갈 구멍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문바땅한 눈으로 바라보며 두령이 이야기하였어요. 이놈들아 어림없다. 그리 쉽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옥에 갇혀 있겠느냐. 그때 구멍 안에 들어가 땅을 파던 수하가 소리쳤어요. 두령님 이제 밖으로 통하는 길이 열렸습니다요. 땅을 파고 나와 기진맥진에 있던 다른 수하와 두령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이 있다가 두령 서로의 몸을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두령님 이제 우리가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두령 조용 누가 듣겠구나. 두령은 땅에 난 구멍을 향해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제 따라 들어가면 되는 것이냐. 두령 길이 열리긴 했으나 과히 좋은 길로 통한 것이 아니니 나중에 저에게 뭐라 하지 마십시오. 나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디로 통한들 무슨 걱정이란 말이냐. 이곳에 갇혀있다 목이 달아날 판이었거늘. 내 아무 소리 하지 않겠다. 약속하마. 그 약속 꼭 지키십시오. 두령과 수하는 앞서 길을 만든 수하를 따라 구멍 안으로 들어갔어요. 천신망구 끝에 감옥의 바닥을 뚫고 들어간 산적들이 어쩌다가 무섭게 생긴 객주에게 붙잡히게 되었을까요? 결과를 알고 있어 안타깝네요. 어찌된 일인지는 다음 편에 같이 확인해보도록 할게요.